직장에서 오전 10시 이전에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직원들의 건강과 피로, 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고문행위와 같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팀의 연구 결과, 55살 이하 성인의 24시간 생체리듬이 일반적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오전 10시 이전에 근무하게 되면 육체적 활동과 감정,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평균 나이 10살 학생들의 경우 오전 8시 30분 전에 공부할 때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16살 학생들은 오전 10시 이후, 대학생들은 오전 11시 이후에 공부를 시작할 때 집중력과 학습 효과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